10명 넘으면 안된대요. 10명부터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참 아까 제가 저쪽 기자회견사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식당에서 4명 이상 5명 밥 먹으면 코로나 확진자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유정환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환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단독주택 구입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 구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경우 홍콩은 30%의 취득세를 외국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제약이 없어서 지금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이 나라의 주거용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국회의퇴 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토니 소유 면적은 248.7제곱킬로미터로 공시지가 기준 약 30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에 2만 6,062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간판을 내걸어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노후에 2주택으로 근근히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부동산 전문 투기꾼으로 몰았으며 실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민이 아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괄적으로 극중토록하여 별다른 소득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노인들의 삶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만 보유하라는 원칙을 관찰하면서 전세는 이제 씨가 말라 월세로 대부분 전환되는 바람에 근근히 월급봉투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가정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차 신고제 등 공적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동산 관련 법령의 경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 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문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들으려가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에 1.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으로 인한 피해 문제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헌법상 법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법률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국민이라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행 부동산, 예를 들어 이 중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위법률에 확정되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무단히 광범위한 신고서를 재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량에 위임된 자금조나의 계획 증빙 서류의 범위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고 관련하여 벌칙 규정까지 정해져 있어서 동법률은 신고사항에 대한 백지위원 등의 위헌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은 말합니다. 인차인을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법률들이 과연 인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는 다툼의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동을 걸면서 많은 주택 공급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들어 집을 소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존 무주택자들은 언감생심 집을 소유하겠다는 꿈도 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가 거의 0.5배가 뛰어가지고 이제 전세를 갱신할 수도 없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이같이 무대하에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갈라놓고 지금은 박근혜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국민 입장에선 정말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아십니까? 180석으로 정말 번개불을 콩복듯이 제대로 된 신사 하나 없이 일괄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 입법자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거정책은 그렇게 몇 명이 자의적으로 정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다주택자, 무노발식 아파트 구입자 물론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대체 무엇으로 막는 것입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입법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동산 사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까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4명까지 떨어지던 것이 2018년 26명으로 오르고 2019년에는 더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떨어지고 있던 자살률이 왜 갑자기 2018년 반등되었는지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왜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국민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이 나라가 다시금 제 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은 그리고 거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위원장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이 정권에 경제적인 실책도 있지만 가장 큰 위선, 위선 중의 하나인 인권 반인권, 그 인권 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인권 대통령의 인권은 문재인권이었다. 스스로를 인권변호사, 인권대통령이라 칭하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인권변호사라는 자화자찬은 그의 과거와 현재에서 거짓심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반대되는 의견은 모두 친일로 매도하던 그의 주장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 지키기를 위해 소송 대리하였다는 사실로 인권신장을 부르짖었다는 그의 주장은 페스카마워 살인자들을 변호하였다는 사실로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그의 주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여 왔다는 사실로 모두 위선적이고 허구의 주장들이었음을 문재인 스스로 증명했다. 인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두항을 근거로 그 보호 영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일 뿐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즉 인권은 설사 헌법 속에 조항이 없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선언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등한 보장, 평등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재행기간 중에도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지속하였다. 아니, 오히려 인권의 말살을 앞장서왔다.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여 함에도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관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탈북한 주민을 범죄자의 오명을 씌워서 북송시킴으로써 죽음의 구렁통이로 던져버렸으며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참혹하게 살해한 것도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아주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조차도 경시하는 거짓 인권 대통령임을 수차례 스스로 증명해온 것이다. 우한 코로나를 마주하여 인권 대통령의 위선은 극에 달하였다. 확진자 순번을 공개하지 않고도 동선 공개만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낱낱이 순번과 동선을 모두 공개하여 방역의 이름으로 확진자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으며 가짜 방역은 시작되었다. 특정 종교 집단에게 우한 코로나 전파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며 가히 마녀사냥이라고 할 만한 야만적인 인권 탄압을 지속하였다. 인류 역사상 보편적 가치 천부적 권리로 인정받아온 인권은 문재인의 가짜 K-방역에 속절없이 말살당해온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이 주창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문재인권, 문재인만의 권리, 문재인의 사람들만의 권리, 문재인 정권의 아이들만의 권리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다른 사람의 인권은 전혀 관심 없던 대통령과 정권에 기생하는 자들이 문제만 생기면 우리 아이가, 제 배우자가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인권을 호소하는 인권호소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문재인권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호소 대통령 문재인은 동부구치소 제소자 1,100여 명이 우한 코로나 확진되고 그 중 3명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인권호소는 여전히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다. 과거 제소자의 인권신장 운운하며 교정당국의 인권을 빙자하여 나를 세우던 인권호소인 문재인은 자신의 국정책임하에 말살된 제소자들의 인권에 대하여 할 말은 없는가? 또다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 가짜 인권 대통령의 거짓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귀탄한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인데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자유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애국자 자유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러 달려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33년 동안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제대로 신 적이 없고 좋은 명품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 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이 정말 지독하게 근검 절약하며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자영업은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정말 더 힘들고 죽을 지경입니다. 자영업은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노후에는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 공부를 하여 법인으로 연립 몇 채를 샀습니다. 합법적으로 하였으며 세금을 안 낸 적도 밀린 적도 없습니다. 자영업은 폐지금이 없습니다. 노후를 아무도 도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쉬면 벌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법인이 투기를 하였다고 징벌적 과세를 공제 금액도 없이 종부세 6%에 농특세 합하면 7.2%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낡은 연립을 올수리해서 나오는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인데 종부세가 9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를 준 연립은 1억 4천의 전세를 주었는데 1년에 종부세가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종부세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동네 조폭이나 깡패도 이렇게 어거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금이란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해야겠다는 사유재산 몰수법인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산을 몰수하는 거라고 발표를 하십시오. 팔려고 했는데 임대차 3박 때문에 팔지도 못합니다. 세입자가 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사비를 줘도 못 낳았다고 합니다.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등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사비 줄 테니 협조 좀 해달라고 싹싹 빌었더니 세입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비용을 주고 남은 세입자는 내 집에서 1년 이상을 공짜로 사는 격입니다. 오히려 저 세일을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제가 의리돼가지고 쩔쩔 내야 되고 세금은 각종 세금은 내가 내고 집소리도 내가 해주면서 나는 도대체 뭔 뻘짓을 하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상식도 없고 말도 안 되고 한마디로 개떡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는 세입자만 국민이고 임대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실가주를 못하고 취득세가 8%, 12%라서 살려는 사람이 없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도 세입자가 때문에 팔 수가 없고 가지고 있으려니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어찌 해야지 될까요? 종부세를 뭘로 내란 말입니까? 지금 법인과 다중책자들 임대사업자들은 살 수도,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개미 지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라고 있습니다.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처럼 너무 열심히 산 것을 그게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산 것이 죄입니까?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각종 세금 왕빨대를 꽂고서 쭉쭉 빨아서 우리 두 국민들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들을 세금의 노예로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우리 모두 다 같이 평등하게 가난뱅이로 거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여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산법으로 우리가 전월세 신고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보통 2천, 3천 아니면 2년, 3년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결국 범죄자가 되어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깜빡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죄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세금 잘래는 우리가 진짜 애국자이고 국민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다주택을 가진 사람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가며 경매공부하여 연립산 것이 죄라면 나한테 범인을 내어준 국세청장과 연립을 팔아먹은 법원부터 중대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범인을 내서 자영업을 한 것이 불법이라면 국세청과 법원부터 감옥에 쳐놓고 제가 증하니까 이왕이면 본보기로 사형에 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벌금을 부과하십시오. 우리들은 탈세를 한 적도 없고 세금 잘래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영세한 자영업자이고 선량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적폐도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는 법인이 또는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것이 죄라면 애초부터 주택매매금지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공포하고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면 발표한 이후부터 벌금이 부과되지 사지 말라고 공표를 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6.17 발표가 난 후부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춘재같은 살인자도 소금을 못하면서 왜 우리들한테는 소금을 합니까? 왜 성금자 격원에서 세금폭탄을 먹이십니까? 이대로 가면 33년 동안 자영업해서 죽어라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내 피같은 재산을 이대로 가면 33년 동안 자영업해서 죽어라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내 피같은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팔라면서 임대처 산법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있어서 팔 수도 없다고요! 저는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권리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맘대로 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었고 사실은 오늘 법인 피해자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실망이 돼서 아무리 기자회견을 해도 소용이 없고 진정서를 넣고 항의서를 제출해도 정부에서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안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열불이 나고 사유재산을 강탈당하는 날강도 문재인 정권에게 말 한마디 못하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 사회, 완전히 사회주의 이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유재산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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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역차열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고 개투자로 인해서 겨우겨우 집안체에 장만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들의 소망이고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토지는 물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우리 국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날간도 정부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가난에 빠뜨리고 정부가 주는 그런 세금을 강제로 보상식으로 노예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해 보상을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멋대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연약한 월세 전세 난민으로 계속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랄한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는 우리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자기들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악랄한 공산주의 좌파이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막시즘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동안 핏땀 흘려 쌓아올린 개인적인 재산을 강탈해 가고 있는데 이런 날강도 같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법인 피해자뿐이 아니라 개인들도 주택을 매매할 수도 없고 가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팔 수도 없고 계속 보유하면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을 거둬서 뭐에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 모든 권료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그 많은 세금을 거둬서 생색을 내서 장기 직권을 획책하는데 국민들이 결코 융랍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이 우리 분노한 국민들로 뒤덮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모이지도 못하도록 계속 코로나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K-방역 쇼의 실체는 이제 다 드러나고 있고 백신조차 구입하지도 못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조차도 구입하지 못한 정부가 뭐가 잘했다고 아직까지 기반하며 코로나 방역시험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 주권 행동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곳에 와서 절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쌓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보다도 중국인보다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참담한 상황 외국노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뼈욱 뺏기고 오히려 중국 4대지 속국으로 전락시켜가고 있는 이 악랄한 외국 정책에 대하여 외국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결코 자식치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뒤를 봐줄 것이고 법률 자문도 해줄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많이 어려운 무이 있고 피해가 입었던 사실에 대하여 제보를 해주시고 우리 국민 주권 행동과 함께 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부임과 함께 여러분의 뒷비를 봐주고 계속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연대하는 이 투쟁 의지를 결코 외면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좋은 날씨에 우리 외침을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이 악랄한 문제인 반 시장 반 자유지 그리고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는 날강도 정권을 강력하게 극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하고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엄청 안 오르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전책 때문에 집값은 올랐어요 그러나 다른 데가 다 올랐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다른 데가 더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북한이 형 뭐가 다릅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 이 무모한 정권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부각적인 정권 이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국민 내 집 꿈 산산 조각 낸 사회적 부동산 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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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회재산 강탈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합세어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남발해왔으며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피웠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덮고 자살자가 급증해 너무나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 계속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개입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는 24번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례다 정부가 시장경제의 통치자가 돼 정부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이념적 접근을 해왔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치 방역을 계속해왔기에 백신조차 확보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외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확진자 수 천염 천 명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시장이 얼어붙어버린 것이다 결국 시장 불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시장과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부른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과 70 부동산 대책 등 반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4번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주택 구입 기회마저 박탈당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시키고 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아울러 7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에서 3.2%에서 1.2에서 0.6%로 늘렸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에서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증역시켰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8.4 부동산 대책을 긴급 발표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더욱이 외국인들에겐 어떤 규제 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자국민 약차별 정책을 펼쳐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완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실수세에겐 1에서 4%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정하고 상영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은 채 자국민에게만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 도리어 역차별 당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이 땅의 국민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집안채 구입하기조차 어려워 임대주택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중국 국적 등 외국인 토지 보유가 6대 이상 급증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서 다 주택자들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대출은 점점 제한되고 있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동산 관념법 개정안들로 인해 전세는 씨가 말라 월급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간판을 내걸어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세대 1주택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여 노예 2주택으로 근근히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부동산 전문 투기권으로 몰았으며 실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민이 아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괄적으로 급증토록하여 별다른 소득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노인들의 삶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1세대 1주택만 보유하라는 원칙을 관철하면서 전세는 이제 씨가 말라 월세로 대부분 전환되는 바람에 근근히 월급봉투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임차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라고 변명하지만 국민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는 다툼의 장으로 변질시켰을 뿐 극단적인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동을 걸지도 못한 채 주택 공급 정책을 실종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들어 기존 무주택자들은 엉단 생심 집을 소유하겠다는 꿈도 꾸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집값을 잡겠다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갈라놓고 전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권에 너무 어처구니없고 후완무치한 작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 출신 인권대통령이라 자아저찬하며 취임했으나 그가 재인기관의 행적을 통해 거짓심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친일로 매도하던 그의 주장은 친일바 후선의 재산 지키기를 위해 소송 대리하였다는 사실로 인권 신장을 부르짖었다는 그의 주장은 페스카마 살인자들의 변호였다는 사실로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그 주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로 모두 위선적이고 허구의 주장들이었음을 문재인 스스로 증명했다 우한 코로나에 직면하여 인권대통령의 위선은 크게 달아왔는데 확진자 순번을 공개하지 않고도 동선 공개만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낱낱이 순번과 동선을 공개하여 방역의 이름으로 확진자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으며 가짜 방역은 시작되었다 특정 종교 집단에게 우한 코로나 전파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며 가히 마녀사랑이라고 할 만한 야만적인 인권 탄압을 지속하였다 일로 역사상 보편적 가치, 천부적 권리로 인정받아온 인권은 문재인의 가짜 K-방역쇼에 속절없이 말살당해온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 그리고 반시장적인 사악한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속히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올바른 정책으로 회개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즉각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무한대의 특혜를 주고 자국민은 도리어 역차별 당하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사회재산 강탈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반대하며 만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및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 폐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회재산 강탈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자가 급증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호하라 하나 우리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마이동풍 계속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시장 경제의 통치자가 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치 방역을 계속해 백신조차 확보 못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민 역철회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지금 이 땅의 국민은 정부의 실종으로 인해 집 한 채 구입하기조차 어려워 임대주택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국 국적 등 외국인 토지 보유가 6배 이상 급증했지만 우리 국민은 대출을 막아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뀐 부동산 관련 법령으로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얻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문제받은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조 제1안과 관련한 유연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각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단을 위반하여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하고 자국민 피격도 묵살하고 우한 코로나 방역의 이름으로 마녀 선영하며 야만적 인권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내국적 부동산 정책 및 자국민 역차별 정책과 맞서울 것을 국회에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rs 뉴 감사합니다.